뮤즈님들 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아르켓이에요 아르켓은 제가 예전에 프리미엄 SPA 브랜드 소개해드리면서 아직 한국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괜찮은 브랜드로 알려드렸는데요 드디어 해외에서 상품이 도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아르켓에서 주문한 상품은 총 4가지에요 3가지가 티셔츠고 나머지 한 가지는 오버셔츠인데요 여기가 가격대비 품질이 좋은 티셔츠가 많기로 유명해서 티셔츠를 3개나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환절기에 어떤 재킷을 입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버셔츠도 같이 주문했는데요 오버셔츠는 특히 이번 시즌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냥 일반 셔츠처럼 생겼는데 재킷 원단 같은 것을 사용해서 약간 도톰하게 만들어진 것을 오버셔츠라고 하고요 살짝 박시한 핏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저는 워낙 셔츠를 좋아해서 평소에도 그냥 티셔츠 위에 일반 셔츠를 걸쳐 입고는 하는데 그렇게 입기에는 조금 추운 날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오버셔츠를 주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르켓 상품으로만 끝이 아니고 오늘은 코스 제품까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아르켓이랑 코스 둘 다 H&M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때 소개해드린 영상을 보시고 감사하게도 코스에서 상품 두 가지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상품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상품은 가장 얇은 티셔츠예요 여름용으로 정말 얇고 시원하게 나온 제품인데요 딱 만져만 봐도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 정도로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약간 쉬폰 느낌이 날 정도로 얇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티셔츠예요 이거는 제가 사이즈를 X 스몰로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25유로입니다 이 상품은 일부러 컬러를 조금 그 애씨드 컬러라고 하죠 이번 시즌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상품으로 골라봤어요 제가 작년부터 이런 컬러를 하나씩은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스에서 연두빛이 나는 네온 컬러를 구입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 연두빛 외에 또 다른 거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주황빛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전을 해보니까 확실히 그런 컬러를 입으면 좀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또 스타일 자체도 좀 더 신경 쓴 느낌 좀 더 트렌디한 느낌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좀 만족을 했었어가지고 올해에도 이런 거를 주문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티셔츠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두꺼워진 느낌이고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냥 기본을 찾으시면 이 티셔츠가 제격일 것 같고요 이건 역시 저는 사이즈를 엑스스몰로 구입을 했어요 가격은 17유로입니다 이렇게 흰 티셔츠처럼 기본템이 오히려 소재나 마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이 소재를 만져보면 이것보다는 확실히 좀 얇은 편이고 이거는 포슬포슬한 느낌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마감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런 제품들은 사실 사이즈를 작게 선택하시면 좀 핏되는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크게 선택하시면 오버사이즈로 약간 루즈하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사이즈는 굳이 정사이즈로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딱 그냥 기본 제 정사이즈로 주문을 해봤고요 이것도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로 보여드린 상품은 이 상품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가지 티셔츠보다 더 두꺼운 제품이에요 아예 헤비웨이트라고 적혀있었고요 그래서 원단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확실히 힘이 있고요 사이즈는 비교를 위해서 저는 일부러 다 엑스스몰로 주문을 했고요 가격은 39유로입니다 이게 가장 비싼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옷에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소재 값 차이 이런 게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단을 만져봤을 때 확실히 실키한 편이에요 똑같이 약간 두꺼운 티셔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는 포슬포슬한 느낌이 나고 이거는 이렇게 미끄러진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바로 오버셔츠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이즈를 유럽 사이즈로 34를 골랐어요 가격은 89유로입니다 보통 봄에 야상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근데 야상은 사실 초번만 좀 지나도 입기에 좀 더워져요 근데 이런 오버셔츠는 초여름까지도 아침이나 밤에 살짝 쌀쌀하다 싶을 때 입기에 좋아서 주문을 해봤고요 저도 야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거 대용으로 산 거라 일부러 색상은 카키색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포켓이 있는 것을 골랐고요 저는 이렇게 포켓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볼륨감 있는 연출이 가능해서 직사각형인 제 체형을 보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소재나 마감을 봤을 때 소재는 일반적인 셔츠에 비해서는 확실히 두꺼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셔츠와 재킷의 중간쯤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감을 보면 어디 한 부분 뭐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한 거 없이 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오버셔츠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단추예요 옷 살 때 부자재 같은 거 좀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단추나 지퍼 같은 게 어떻게 달려있고 어떤 게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옷 전체적인 분위기도 달라지고 컬러 매치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쉬워지기도 하고 또 더 비싸 보이기도 하고 더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 달려있는 단추는 딱 이 옷감이랑 잘 어울리는 단추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색상도 튀지가 않아서 다른 옷이랑 매치하기에도 편할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르켓의 제품들입니다 근데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르켓은 제가 직접 주문을 해보니까 의배로 구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직배송이 가능하기는 한데 일단 웹사이트 자체가 전부 다 영어고요 고객센터도 영어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에버레인 같은 곳보다는 주문하시기에 번거로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문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저는 어떤 일을 겪었냐면 한국 영문 주소가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입력하는 건지 거의 이메일을 10번 이상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정확한 주소는 입력이 안 되어서 약간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문을 했고요 그거 외에도 이게 해결이 되고 나서 제가 주문을 넣었는데 이메일 주소를 제가 잘못 쓴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메일 주소 자체가 약간 아이디처럼 쓰여서 이거를 잘못 적었더니 주문을 확인할 수도 없고 상품이 어디까지 도착했는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그것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르켓은 주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제 그러면 코스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코스에서 보여드릴 상품은 원피스 두 가지예요 이번 시즌에 원피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직접 두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구입하셨을 때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상품은 이 상품이에요 이렇게 생긴 긴 원피스인데요 이걸 고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지퍼가 달려 있는데 이게 위아래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냥 원피스로도 입으실 수가 있고 재킷으로도 입으실 수 있고 치마로만 입으실 수도 있어서 너무너무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 골라봤어요 이거 원단은 살짝 힘 있는 면 소재이고요 봄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리고 이 상품 역시 단추가 이 컬러랑 잘 어우러지는 게 달려 있어서 이런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 가슴 부분에 포켓 디테일이 있어서 너무 심심하지 않고 멋스러운 디자인이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치마에는 호주머니도 있어요 저는 주머니가 없으면 가끔 불편할 때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상품은 이 상품입니다 이게 오픈되어 있어서 로브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원피스고요 멀버리 실크 100%를 사용한 아주 고급 소재의 원피스예요 이거는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보는 것보다 직접 입었을 때 정말 예쁘게 빛을 발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왜 쇼핑할 때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걸어놨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입었더니 너무너무 예쁜 그런 것들 이것도 딱 그런 원피스라서 제가 골라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재 때문에 고른 거기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실크도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멀버리 실크는 가장 고급 소재예요 보통 이런 소재로 원피스를 만들면 아무리 원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브랜드, 명품 브랜드 이런 곳에서는 가격대가 확 높아지거든요 적어도 5,60만 원 이상이고 명품 브랜드로 가면 몇백만 원까지도 하는데 코스에서는 이게 20만 원대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르켓과 코스의 다양한 상품들 보여드렸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